키메라는 저희에게 도전이다. 키메라 피규어는 짐승의 힘, 파워. 저는 원화에서 느껴지는 매력적인 부분을 찾아요. 역동적인 포즈와 전체 그림이 스타일리시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갈기 부분이라든가 특히 안구에서 불길할 정도의 노란 빛으로 힘을 줬거든요. 힘이 응축된 표현을 근육이나 강인함으로 표현했죠. 마지막까지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